이 영상은 왔냐? 형, 몇 번째로 왔어? 마지막이야 맞아? 어, 니가 마지막이야 바로 온 줄 알아 주인공이야, 마지막에 오게? 다른 친구들이 내가 왔으면 너무 빨랐어 야 니가 느릴 거야 지금 욕도 늦었는데 니가 시계는 없잖아 야 너 진짜 잘 고친다 나 이것도 고쳐줘 뭐해? 얼른 고장 났어 고칠 수 있어? 그럼요 내 원장 세 번째 옷 색깔은? 좀 줘봐 파란색 쿠드티 맞아 맞아? 어떻게 알았어? 맞힌다 세림아 리비가 나처럼 간식 줄 거 아니면 만지지 말래 아 진짜? 야 너 어제 많이 먹었으면서 욕심쟁이 귀여운 그래서 내일은 누가 이기는데? 에이 나 그런 꿈 안 꾸거든? 그러면 제일 최근에 꾼 꿈은? 우리가 곧 있으면 졸업하잖아 졸업식 마치고 다 같이 좀 빼봐 조심 좀 하지 자 하나 둘 세 낼 편인가? 사흘 척하게 내 땅이야 낼 땅 이거 내 땅이다 나 몸에 싹 뇌 간다 스마트 왜 이래? 무슨 일이야? 뭐야 있어 랄론 랄론 일어나! 랄론!